나기선 고덕종합건설회장 고려대 발전기금 1억원 기부 나기선 고덕종합건설회장 왼쪽과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기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고려대학교 한국경제뉴스 이수영 기자 고려대는 나기선 고덕종합건설회장이 공과대학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본관에서 열린 기부약정식에서 나회장은 세계공학계의 발전을 이끌 고려대와 공학인재들의 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뉴스 고덕종합건설 나기선회장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기부 고려대 고려대 기부.